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장의 딸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한 회사의 사내 공지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최근 온라인에서 한 회사의 사내 공지가 공유됐는데요. 이 공지에는 사장의 자녀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으니 대비를 위해 하루에 한 번 투표 참여를 부탁한다며 구체적인 투표 방법도 적혀 있었습니다.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공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. 임직원 긴급공지라는 메일에도 대표의 장려를 위해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네티즌들은 개인적인 부탁도 아니고 공지는 선 넘었다, 공과사를 구분하라 등 사내 갑질이라는 비판이 잇따라는데요. 반면 강요도 아니고 부탁 아닌가, 평소 좋은 분이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해드릴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